게임 놀할때 캠이요. 왜? 놀할때 뭐 캠캘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캠에 적응이 안돼가지고 캠캠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됐어 탈수 있다. 탈수있다. 역시 티모트에 몬스터 1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탑승력이 뛰어납니다. 얘는 버스 탈 때 공짜야. 어? 어? 깐다네기로 취급한다고? 미성년자도 7살 이하는대로 버스 값 안받잖아요 어? 공짜로 탈수있어 공짜로 어? 아무도 몰라 인형인줄 알아 게다가 복실복실 이러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가 인형인줄 알고 사람인지도 몰라 공짜입니다 하하하하 타고가자 타고가자 이거는 그냥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핰 ed 그라가스 에이 addressed 하하핰 안돼엠 아악 아이흐 vari 흐헤헤헤헤헤헤ments 어헉 뭐하냐 자네야 역시 내는 두개를 써야 돼 내 운의 자네 갓네까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 뭔 놈의 구로 또 와! 아! 구로 아니예요? 구로 왜이렇게 자주 와 아 이름은 좀 곤란한데 그레가스 오면 바로 튀어 어디서 뭐 옆에서 튀어나오는거 아냐 이거? 역시 하하하하하 아 소설 쓰세요? 그레가스님? 어? 머릿속에 소설 쓰시나봐 밀고 하겠다는 생각인데 굉장히 실행이 느리시네 어? 하하하하하 저런 그레가스한테 내가 두 다리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못하긴 하지마 이거 내가 한숨인거 같은데 정말 어이없네 이거 하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스코어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아 자존심 상해 여기 여기 핑크와드 으아아 그렇지 가시오 크어아아아아아 오씨 좋다 하하하하 크라치 크라에에에에에에 됐다 이거 설계했다 내가 이니식 온 거거든요 이거? 야!! 흐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ㅎ... 크아 그라간스 너는 그럴줄 알았어? 엉? 내가 어렸을때부터 널 즐겨 봤는데? 그렇지 그라간스 니가 내가 하는줄 알았다고 내가 됐다.. 됐어 됐다 이대로만 가면돼 할수있어할수있어 막을수있어 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오! 그냥 농네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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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하아... 아쉽다... 금전 가야지 이제 아... 실버이니까 좀만 하면 가거든? 정신차리자 어? 놔선 안돼 그냥 서포터는 언제나 딜 저게... 딜 별로 안당해요 웬만해서는 정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큰 실수 안하는 이상 어 위험해 위험해 아우 위험하다 아아... 우리가 레벨이 너무 낮아서 먼저 들고 오는 건 멍청한 짓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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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이거 자꾸 걸려... 아우... 아우... 다행이야... 시비를 늦게 온거랑 내가 죽은거랑 상관이 없거든 사실? 흐하하하하하 좋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저의... 행적이... 아우... 이거 잘... 잘 들어오시네요 와 완전 쎄! 쓰읍... 조심해 나 쓰레스 너무 강... 강력하... 아... 아 또 걸렸어... towards... Try 으흐... 아우... 뭘 이렇게 죽이야 그냥 조심조심 어어... 와... 어어... 처음부터 다 힘들었어 잘했다 그래 얘들아 아... 두번 터지네 이건 이걸 이걸 항복해서 두번 터지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재미있다 벨코즈 아 초반에 너엄 좋아졌어 아 아 벨코즈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다면 접니다 제가 있다면 제가 제가 있지 벨코즈는 제가 없어 스가 너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어떤가 요즘에? 존나? 어?! 여기여기 이즈니엘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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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치! 좋거든요 한번 잘 먹으면 훅 갑니다 건방진 유소기감 이 막을 수 있으려나 아 먹었어 하하하하하하 스카노야 뭐하리 건방진 가재 녀석이 야 죽여 죽여 가재 녀석이 날 웃을게 봐? 어 건방진 난 촉수괴물이야 이거 왜이래 이거 으하하하 아니오 오오오와아 좋았는데 헤에엥헥헥헥 헤헤헤 겟다비 흐헤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Им 겟드아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AM 존냐 아아! 뭐야 나 왜 죽어? 왜? 뭐야? 저bras? 겟드아 뒤이이이ام 짤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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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령의 분노! 아! 아프다 잘했다 얘들아 트롤 진짜 뭔지 보여줘? 트롤이 뭔지 보여줘? 트롤이 어떤건지 보여줘요 여러분들한테? 지옥을 보고싶어 자 궁이 있어 라이즈가 딱 흥분할때 그때 써줘야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생충 적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했네요 흐하하하 아무 문 바탐 올생각이 없어 자 그렇다면 난 여기서 계속 라이즈를 압박하시겠다 아 소웠다 야 뭐야 nächsten 잡았다 하하하하하하하 타워아 나 여기 있지롱! 망청이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행이야 작업 좀 한 번 해볼게요 낚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아 근데 타워를 뒤쪽으로 막아야되나? 한 번에 갑자기 극딜 하려면? 아! 깝다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노답 김태현 아아 깜짝 놀랬 랬니? 어 나 굉장히 위험함 아유! 아무 궁뎀 그래도 하하하 experi 아유 미안합니다 존 열어서 큰 뽀탑 큰 뽀탑 큰 뽀탑 강력한 뽀탑 어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윽ㅋㅋ하하하 재밋다 이거 이거 재밋죠 하하하하하 야! 내 포탑을 건드려! 블리츠 이 녀석! 왜 내 포탑을 끌어간거야 이거 나쁜 녀석 하하하하하 이오성 내 포탑이 그래도 위호또이야 하! 도냐! 빨려요! 빨리 포탑 깨줘 빨리! 사라쒀 아우 주술포렛네 석세스 역시 4세가 탑승 딩고 승리 딩고 아니겠습니까